네 안녕하세요 매직크리에이터 최영보입니다 간만에 스케줄 없는 주말 오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주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혼자 묵고 있는 방을 한번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요 작은 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쇼파와 TV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작은 테라스가 하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의 침실이 나타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커피 타먹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옷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또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드디어 제가 자는 침대가 보입니다 물론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침대가 조금 어제로져 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안녕